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써요. 가방을 이제 잠가도 됩니까? 훌륭한 저녁식사였습니다. 여기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. 다시 확인해 주세요. 수건 좀 주세요. 여섯 시간에 한 번씩 드세요. 중간 치수입니다. 제가 작성해야 할 서류가 뭐예요?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뭐죠? what kept you so late what kept you so late what kept you so late